피곤해 죽겠어. 위자드 업데이트에 입양하세요 신화 폐쇄. 이번에 뭐? 또 업데이트 됐다고? 잉? 푸딩! 아... 푸딩 피곤해 죽겠어. 나 어떡해. 피곤한데... 오빠... 아빠? 새벽에... 오빠... 새벽에 나 또 왜 그런 거야. 정말... 푸딩 오늘 베드워즈가 또 업데이트 됐다는데... 진짜로? 응.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멋있는 수트를 입은 사이버틱한 로버트 같아. 그치? 오, 오! 혹시 이름 읽을 수 있어? 발칸이야? 멀칸이야? 멀칸인가? 멀칸이네. 사실 푸딩. 어! 난 이미 샀어. 샀어? 나는? 사줄게. 잠시 후. 오빠, 로벅스 입금됐네? 확인. 꾸메! 꾸메! 1대1로 같이 성능을 실험해볼까? 좋아! 우와, 너무 간지나. 아니, 이번 스킨베버가 겁나 간지나. 우와! 스타워즈에 나오는 병사옷 같이 생겼어. 시작해주세요. 준비! 시작! 고! 우와, 시작가 진짜 시작! 여기 상점에 보니까 카메라 터렛이라는 아이템이 새로 생겼거든? 1에메랄드 주고 구입할 수 있네. 오, 진짜네? 푸딩, 우리 빨리 에메랄드 먹고 저거 터렛 설치하자. 오케이, 오케이. 푸딩 역할은 샌드백인데? 안 봐줄 거야, 나는? 그리고 여기 아이템에 보면 조종할 수 있는 태블렛이 있어. 아마 저걸로 이 터렛을 조종하는 거 아닐까? 그럼 저는 터렛 삽니다. 짠, 저 샀습니다. 오빠 어디다 설치했어? 나 아직 설치 안 했는데? 어? 안녕? 안녕? 사격 개시! 와, 푸딩 너무해. 아, 너무 해, 연주다.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연주야, 왜 이렇게 악하지? 아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본체때리면 되네, 이렇게. 야! 그리고, 여기다가 설치해 주고, 푸딩 이리 와봐. 우리 그러면 공섭에서 사인 스쿼드로 이거 한 번 시험해 보자. 좋아 좋아 가자 체스맵이야 턴이 보여서 털에 쓰기 굉장히 좋을걸? 먹기는 좋은데 잘 죽는 맵이래 아 진짜? 빵 뚫려있어가지고 은신을 못해서 잘 죽나봐 안돼 내가 기지 잘 방문하고 있을게 알겠어 좋아 우리 편 뛴다 바로 에메랄드 먹으러 가나봐 에메랄드 모으면 나도 줘 알겠어 가야 되는데 나 하나 먹었어 좋았어 두 개 자 하나 먹어 에메랄드 오케이 고마워 오빠 다음에 털액 구입 그러면 나 터렛 하나 구입할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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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아냐 아냐 적 우리가 싸우고 있어 이예야야야야야야야야 컷 컷했어? 아싸 에메랄드 이번엔 여기 설치해볼까? 여기? 여기다가? 나 적진 앞에 설치했어 아 진짜? 내 안전이 보장되면 저걸로 조종해서 적진을 괴롭힐게 그럼 이제 기지에 앉아서 잠깐만 나 컷 컷 나 벌써 2명 죽였어 노란팀 아 진짜? 어 겁나 좋아 재밌어 열심히 괴롭혔어 나 킬 4킬이야 열심히 괴롭혔어 다음에 또 누구 괴롭힐까? 진짜 이 성질 특화되어 있어 빨강팀을 괴롭혀 볼까? 혹시 즐기고 있어? 나 행복해 우 두두두두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난거 같아요 푸딩 나 이제 레드팀 괴롭힐게 알겠어 열심히 편하게 괴롭히고 와 알겠어 우리는 나는 뒤에서 망 봐주고 있을게 알겠어 제 생일 여기 태블릿 먹어보이는 거만 여기 태블릿 보고 누굴 또 괴롭히고 있는 거야 야 이거야! 각도가 밑으로 안내려 와줘 어 그거 각도 완전 밑으로는 안내려가지 rogue 개 야 그렇지 한 명 컷! 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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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적 적 적 적 나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떨어뜨렸다 컷! 오... 사실 제가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컷 한 거 아 모든 침대가 60초에 제거된대 우리 이제 그 장비 맞춰야 되지 않아? 우리 스팩 맞추는 동안 기지에서 농성할 것 같아 털 깔고 최대한 오빠가 떨어졌어! 아 죽었어? 아니 미끄러졌어 안 돼! 눈물 오빠 꼭 이겨야 돼! 알았어 제발 나 이길 수 있게 내가 못 맞지? 오빠 이거 온다 온다 맞췄다 맞췄다 한 대 맞췄다 쟤 쟤 쟤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잡는다 그렇지! 맞았다 맞았다 그렇지! 맞췄어! 적들 중 한 명 나갔어 하기 싫었나봐 터렛 터렛 이거 못 뚫어 이거 온다 또 온다 또 봐봐 쟤 깨는데 깨서 풍선 타고 왔는데 내가 또 맞추고 있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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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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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치해 깨졌다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오빠 칼 구려! 알고있어 도망가 풍선 타고 가 풍선 타고 가 풍선 타고 가 안녕 아 혜빈아 에임 혜빈이 에임 왜? 혜빈이 에임 좋은데? 와 빠쳤다 이겼어? 와 이겼다 이겼어 와 터렛 승리 와 터렛 승리 아니 오빠 근데 이 로봇 키트 파는 맛이 아주 쏠쏠한 거 같아 그치? 근데 푸딩이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내가 활약했니? 노 좀 아닌 거 같아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새로 나온 키트 불칸 한번 써봤는데 푸딩 어 일단 재미는 있어 그치? 어 재미는 있어 그리고 은신만 잘하고 위치 선정만 잘하면 굉장히 방어도 공격도 좋을 거 같아 맞아 맞아 특히 침대가 전부 파괴된 상태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 같아 상대방이 오질 못해 맞아 적금 못하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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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 짚밥 오마 고맙습니다 구독! 구독! 제발! 구독! 구독!